하우드막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 달성됐을 때만 수익이 나는 상품, 이런 건 투자하면 안 된다. 근데 주가가 오르면서 몇 퍼센트 범위 내에 있으면 얼마가 된다. 이런 건 참 위험할 수 있다는 걸 하우드막스조차 생각을 하는데 이 상품의 핵심적인 특징을 포착하기 어렵다면 좋은 투자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터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김피디님과 함께 ETF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김피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파사님. 올해 벌써 국내 ETF 시장이 15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50%나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지는 ETF 시장의 투자 매력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크게 봐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아는 수수료 저렴하고 투자의 편의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하면 하루 한 번밖에 인출을 못하고 또 더 나가서 가입한 후에 세 달 안에 아마 환매하면 또 돈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더 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비해서 ETF로 투자를 하면 펀드에 투자하는 건 똑같지만 뭐랄까요? 좀 매매의 편의성이 있다 보니까 ETF의 인기는 꾸준히 올라가는 중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ETF의 인기를 더욱더 폭발시킨 계기는 2020년 이후에 불기 시작했던 테마 ETF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2차전지 ETF 생각나세요? 거기다가 메타버스 ETF 생각나세요? 벌써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가 이제 지금 굉장히 손실을 크게 입고 있는 그런 건데 이런 식의 테마 ETF의 인기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 상품 출시들이 폭발적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테마 ETF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ETF는 잔잔하게 ETF의 지수에 투자하는 줄 알았는데 테마에 투자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돈이 마구마구 몰려들었고요.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는 드디어 이제 빅테크 ETF들이 현재 테마도 더 좁혀져서 해외 테마 ETF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 가지 변화, 수수료 경쟁에 더 나가서 2020년부터 시작된 테마 ETF에 대한 관심 여기에 이제 드디어 미국의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아니면 나스닥 탑10 등등등등 이런 다양한 종류의 ETF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또 한국 증시 재미도 없다 보니까 해외에 투자하고 싶었는데 해외 ETF 나오니까 그리로 돈이 쏠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양한 자산 운영사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종목을 자신만의 이제 이름으로 앞에 붙이면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하는 시장 같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ETF가 800개가 넘어요. 150조인데 800개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 엄청나게 짜잘한 ETF들이 많은 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 비슷비슷한 테마를 운영사들끼리 매력적인 상품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테마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름도 재밌게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이제 ETF의 숫자를 늘려서 하나만 걸려라. 이렇게 하다가 또 거래량도 줄어들고 운영비용이 안 나오면 상장 폐지시키고 상폐시키면 이제 순자당 가치대로 돌려주긴 합니다만 그래서 상장되는 ETF가 많은 반면 상장 폐지되는 ETF도 많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ETF 시장의 특성이죠. ETF의 이름이 이제 복잡해지고 있는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항상 그렇듯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좋은 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가 많더라.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름이 30자가 넘어간다. 그 지역에서 뭐 이렇게 대표 아파트는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이름이 너무 길어지는 것보다는 몇 자 한 글자 두 자로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ETF도 그렇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이름을 들으면 코스피 200 인덱스에 투자하는 상품이구나. 나스닥 100,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서 100대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구나. 다우 30, 다우 존스 산업 평균 30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 드러나는 게 좋지 거기에 여러 가지 미름이 묻는다라는 것은 뭔가 복잡한 구조라는 걸 뜻하고 그 복잡한 구조에서 우리가 투자해서 성과를 거두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우드막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 달성됐을 때만 수익이 나는 상품 이런 건 투자하면 안 된다. 주가가 오르면 돈을 번다. 이건 한 가지죠. 근데 주가가 오르면서 몇 퍼센트 범위 내에 있으면 얼마가 된다. 이런 건 참 위험할 수 있다는 걸 하우드막스조차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고객님들이 그 긴 이름 속에서 이 상품의 핵심적인 특징을 포착하기 어렵다라면 좋은 투자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올해 업계 트렌드가 프리미엄 ETF라는 말이 있어요. 프리미엄 ETF라는 거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뭐 그냥 과정 광고라고 보는데 쉽게 얘기해서 옵션을 매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가을에 배추농사가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저 밭을 포기당 천원에 샀게 이러고 미리 계약하는 게 이런 게 옵션이잖아요. 밭대기가 옵션입니다. 그런 이제 밭대기 옵션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농부가 팔겠죠. 혹시 만에 하나 이 올해 작황이 너무 좋아서 배추당 포기당 가격이 100원도 안 되는 그죠? 풍년이 들면 오히려 채소값이 폭락하는 거 아시죠? 그런 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 이제 반대로 농부들은 그 옵션을 팔면 포기당 천원으로 돈을 이미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이 프리미엄을 수취해서 고객들한테 돌려줄 수 있고 그 프리미엄을 우리는 되게 많이 파는 거죠. 많이 팔면 이번에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프리미엄 ETF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옵션을 매도함으로써 받게 되는 프리미엄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면 이익이 하나도 없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를 프리미엄 ETF라고 부르는데 이건 그냥 콜옵션 매도 ETF라고 불러야 될 걸 포장을 잘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ETF에 있어서 목표 수익이랑 확정 수익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목표 수익은 이제 우리가 이걸 목표로 한다. 우리 프리지엄 투자자문이 국민연금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 이런 거는 목표지만 달성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나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불 수 있고 그래서 확정 수익이라는 건 이자 받는 거죠. 우리가 다음 달에 만기가 되는 채권에 투자하는 ETF라서 다음 달에 우리나라가 정보가 보도만 안 나면 몇 퍼센트의 이자가 확정돼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건 확정 수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일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으로 세 가지. 첫 번째 H 붙어있는 거 뺍시다. 두 번째 수수료 싼 거 골라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이름 단순하고 거래량 많은 거 이게 제일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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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